하지마 내 눈 두고 하지마 아직도 그런 사고 있으세요? 두 집이 곁에 있는 사람들 어린데 보기도 지지리도 없지 부모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할아버지까지 에휴 사람 잡아먹는 갈 자라는 게 일만 진짜 있긴 복만자! 자꾸 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이러다가 아무 때나 빵 터져버릴 것 같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낮은 노래 홍두희 씨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홍두희 씨를 떠나버린다고? 네 다시 때문에요 동식이 네 치과 선생인데 마음이 있지? 쓸데없는 생각 천에 끊져버리고 네 스스로 한 번 솔직하래 네 나도 나도 이제 더 어쩔 수가 없다 아무데도 안 가 걱정하지마 반장 아무데도 안 가 열어보다는 얘기 듣고 지난번 빌잎 인생 읽는 말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